오늘 은혜받고 성취자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나와 상관있는 복음 나와 상관있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하시는 바를 한 가지로 이야기해보라고 하면은 바로 회복의 약속일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 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래위기 26장 12절에 너희가 돌아오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지금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의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구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너희가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너희에게 성취되고 실현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언역으로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가운데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들 걸림돔들 특별히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모든 두려움을 어떻게 아웃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오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돌아가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이 나와 상관있는 복음이 이제 돼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상관있는 복음이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고 복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고 믿음이 성장되셨습니까? 많이 자라가셨습니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되어져 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스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성숙한 경지에 나아갈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매주 매주 예배를 통해 그때마다 붙잡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되는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모든 현장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더 드러나고 더 나타나는 절대 제자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나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제가 읽어드린 성경은 개혁개정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그때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 은혜 밖에 있었을 그때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이 세상의 풍주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자분자를 따라 살았던 그때에는 그렇게 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행했던 그때의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부터 오는 참된 빛, 참된 소망, 참된 행복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에서부터도 우리는 제외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말씀의 약속하심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와도 상관없었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와도 상관이 없어서 구원과도 상관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소망과 상관없었기 때문에 항상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고 또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라고 말하는데 어떤 인생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예 반석 자체가 그 인생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부신자의 삶이고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사역에 참고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는데 청소년들의 인스타그램이라고 하잖아요 SNS SNS에 어떤 계정이 있느냐 우울계 우울한 감정을 올리는 비밀 계정이란 거예요 자살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거기에 글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또 자해계 자해가 뭡니까 여기에 계속 미세한 칼날로 긋는 자해들 손목을 긋는 자해들 그걸 찍어서 올리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올리면 뭐냐 거기에 해시태그를 달아요 그럼 거기에 공감하는 아이들이 와서 댓글 달아주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야기해주고 답 없는 현실 그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언약과 상관없고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니 무너지는 게 당연하죠 풍랑이 치니까 답이 없이 표류하고 생사의 그 사투를 벌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단 한 가지가 없어서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그 단 한 가지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님과 상관있어야 한다라는 영적 존재라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나머지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역시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서 그저 비참한 상태에 절망의 상황에 빠져 표류할 수밖에 없었던 너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공농체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때는 상관이 없었어 지금은 상관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며 이 두 가지 상태에 대해 비교하고 선명하게 대조하며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과거엔 그랬다 그걸 계속 상기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전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신분인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정체성을 오늘 하루 굳게 붙잡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와 상관있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있게 된 신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상관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과 상관있게 된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거와 나와 상관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모든 소망이 나와 상관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 상관있게 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요? 내 것, 나와 상관있기 때문에 내 것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반대로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과 상관이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지금은 전혀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소망없음과 상관이 없게 되었고 표류하던 것과 상관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상관있게 된 그 정체성 이전의 모든 것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게 된 그 정체성 그러니까 자꾸 속지 마십시오 이전의 나와 교류하던 것들과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새것이 되었다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겉모습만 우리 뭐 화장하는 것처럼 바뀌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된 것처럼 이전 것과 완전히 결발했고 새것 새 옷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이전 것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이전 것 꺼내가지고 또 쳐다보고 꺼내가지고 또 쳐다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 옷 새 신분이 되었으니 그것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까이 되었고 어떻게 상관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결과가 전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매미야마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 오직인 겁니다 오직 항상 확인하고 항상 고백하고 항상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붙잡아야 되는 건 풍랑이 오거나 풍랑이 오지 않았거나 응답이 있거나 응답이 없거나 항상 붙잡아야 되는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 되었고 또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혈 앞에 모든 저주, 모든 사망, 모든 지옥권세 사탄의 모든 권세는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선지자, 제사장, 왕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는 깨끗이 식혔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 보혈을 바르는 나의 모든 살마다 사망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는 나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라는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259장 1절 가사를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에 희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이 말이요 씻기지 않았기 때문에 씻겨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씻겨 있으니까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떠한 것인지 이 작사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매번 들었던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겼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한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이 오늘 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와 상관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상관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와 상관있게 된 이 보금을 더욱더 사용하고 누리고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른들이 비즈니스 관계도 그렇고 개인적인 관계도 그렇고 연락처를 공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주 연락하자는 거죠 다음에 또 보자는 거죠 더 가까워지자는 거죠 얼굴만 알던 사이가 아니라 친해지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친해져야죠 연락해야죠 가까워져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뭘 교환했냐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어떻게 가까이요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예수님과 상관있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단순히 나 예수님 알아 그게 아니라 누구보다 내가 예수님과 가장 친하다 누구보다 내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 라는 이 정도 자부심을 부릴 정도로 성장해 가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에 이렇게 되어져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라는 겁니다 지어져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건축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초입니다 무엇의 터위에 세워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똘이 무엇이냐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 그렇기 때문에 모퉁이 똘을 세우지 않고서는 건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퉁이 똘이 없으면 건축을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똘이 똘이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며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기 때문에 오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완전히 의존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처럼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성장합니다 나무는 땅에 모든 것을 의존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땅을 온전히 의존하고 물고기와 물을 온전히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의존하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도 목적도 목표도 그리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안 되도록 하는 것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바꾸고 버리시라는 거예요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의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 뭘 하느냐 다른 복음이요 그런데 갈라디아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고 합니다 우린 다른 복음이니까 어떤 선명하게 대적하는 것만 생각해요 아예 대놓고 대적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를 조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를 아주 조금만 느슨하게 만드는 것 그게 다른 복음이고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깨끗한 물에 이만큼의 불순물이 떨어져도 속되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되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결단하라는 거예요 왜냐? 다른 것에 세워지면 무너지기 때문에 오직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어져 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지어져 갑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신앙생활 정말 단순합니다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 들으시고 말씀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할까요? 말씀 들으십시오 어떻게 들을까요? 혹시 하루 종일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말씀 틀어놓으십시오 듣든지 안 듣든지 들리든지 안 들리지 계속 틀어놓으셔서 말씀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분도 계십니다 요일마다 듣는 말씀들을 정해놓으셨어요 월요일은 강단 말씀 화요일은 어느 말씀 수요일은 어느 말씀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주일 날 말씀 주일 말씀을 매일 하루에 두세 번씩 꾸준히 듣는 분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됩니까? 이것저것 다 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주일 날 말씀 길어야 40분 45분 월, 화, 수목, 금 다섯 번 나누십시오 하루에 8분에서 10분씩 들어보십시오 그럼 그 10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희한하게 내 마음속에 부딪히게 하시는 말씀 반드시 주십니다 그날 주신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십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듣는 다음이 뭐냐면 집중입니다 집중하여 듣는 겁니다 그럼 집중이 뭐냐면 단순히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듣고 나서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해서 아 이거였지 기억하는 게 집중이 아닙니다 집중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부딪히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걸 보고 집중이라고 해요 약속으로 붙잡았다면 그 붙잡은 말씀을 행하는 걸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약속 붙잡고 구하는 걸 보고 집중이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 레논트들 제가 새벽 기도회 할 때 아이들 방학이라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오면 제가 약속했습니다 뭘 약속했냐 아침 사줄게 그래서 설렁탕 사주기도 했고 맥도날드 가서 맥모닝 사주기도 했고 근데 이제 사주려고 하면 어떤 아이들이 있느냐 그 약속 붙잡고 와서 앉아있어요 앉아있고 1층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비에서 제가 내려올 것을 내려오면 빨리 가자는 거예요 뭐예요?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행해서 그 자리에 있는 아이들 근데 어떤 애들 있느냐 오면 다 보이거든요 분명히 온 거 알아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저랑 눈이 마주쳐요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요 시간이 없느냐 아니요 시간이 있어요 그 아이요 근데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갑니다 약속과 상관없다라는 거죠 약속 줬는데 다른 애들 다 붙잡는데 그 아이는 약속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냐 말씀 붙잡았는데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집중입니까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말씀대로 변화되어지고 말씀 따라 행동하는 데까지 가는 게 여러분 말씀 집중입니다 그러면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집중하십시오 복음과 상관있게 되었다면 이제 복음과 상관있게 살아가야죠 복음과 상관이 있는 것이 드러나야죠 나타나야죠 그러니 말씀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전도자의 삶을 통해 뭐가 나타나냐 복음이 드러납니다 그런 전도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과 상관있게 되어지는 말씀과 상관있게 되어지는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복음의 집중 속으로 말씀의 집중 속으로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혼자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갑니까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믿음이 함께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위드, 인만의, 원인스 가운데 인만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심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어떤 우리요 교회의 공동체된 우리와 함께 그래서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배 공동체요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모든 공 예배에 함께 나오는 것 특별히 어제 수요 예배부터 20포로 좌석 열려졌죠 오시기만 하면 자리 있습니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의 영적 분위기를 누리는 동참하는 것 그리고 지역의 시간표에 동참하십시오 코로나19라 해가지고 모든 건 멈춰있지 않지 않습니까 구형 예배, 줌으로 하시더라고요 지역 모임, 줌으로 하시더라고요 훈련, 유튜브로 계속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하면 함께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광고에 참여하셔서 제시하는 모든 훈련의 시간표 교회에 모든 광고는 한엠 주님 훈련의 시간표입니다 하나하나 하나하나 참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할 때 복음에 집중되어지고 말씀에 집중되어지고 기도에 집중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감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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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 감사합니다.